모르시겠지만 3,40대 팬분들은 다 기억하시고 계실거에요. 네, 그렇죠. 셰클라 5초, 4초, 어허, 이용우 3점! 신인 1학년 이용우 선수가 겁없이 3점을 던졌고, 또 가로채기! 명지대가 계속해서 3점 차로 추격을 합니다. 이용우 선수가 연속 스틸을 했습니다. 또 스틸, 이번에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게 또 가드가 아니잖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이용우 들어와서 점프 2점 성공! 건대가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이번에는 이용우가 던집니다. 또 들어갑니다! 여기서 3점 꽂아넣는 건국대학교! 그런 농구로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. 그런 시발이 되는 오늘 첫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용우가 3점을 또다시 꽂아넣으면서 주먹을 불 끈집니다.